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13년 3월 학평 A형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는 어떤 건물의 난방기에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서 실내 온도가 2시간 주기로 변하는데요. 이 난방기 온도 B로 설정했을 때 가동한 지 T분 후의 실내 온도는 T가 되어 다음 식 일단 성립한다고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말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 식을 뜻하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난방기를 가동한 지 20분 후에 20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 뭐가 된다? T가 되는 거죠. T분 후니까. 그랬을 때 그 실내 온도가 18도다. 이것은 라지 T가 되겠네요. 또 마찬가지 40분 후에 실내 온도가 20도일 때 뭘 구하라? 아, K값. 상수를 그냥 구하라는 거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진 값을 그냥 대입해서 연립을 하면 간단하게 뭐 K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T에다가 스몰 T에다가 20분, 라지 T에다가 18도를 집어넣죠. 그러면 18은 B 마이너스 6분의 K에 고사인 60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20분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하면 얼마예요? 3분의 파이가 되니까 여기가 그냥 2분의 1이 되겠네요. 2분의 1. 됐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 40분과 20도 집어넣을게요. 그럼 여기가 20도는 B 마이너스 6분의 K에 고사인의 60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40분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3분의 2파이가 되잖아요. 고사인 3분의 2파이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L이다. 따라서 얘를 지우면서 마이너스 2분의 L이겠다. 그럼 여기에 이제 플러스 여기가 2분의 L이 되겠죠. 됐죠? 뭐 하시면 돼? 이제 연립하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K를 구하기 위해서 B를 없애면 되니까 아래에서 위에 걸 쭉 그냥 빼면 되겠다. 따라서 아래에서 위에 걸 빼면 얘가 뭐가 돼요? 2만 남겠고요. 그러면은 12분의 K인데 마이너스 12분의 K인데 빼게 되면 얘가 더하기 되니까 2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곧바로 6분의 K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됐죠? 결국 연립해서 만족하는 K가 나오겠고요. 우리 K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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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